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탈모가 돼서 대머리가 돼도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연기자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탈모가 돼도 저는 삭발을 할 거거든요. 두상이 워낙 예쁘셔서. 탈모는 창피한 건 아니고요. 단지 나이 들어 보여요. 그게 문제죠. 그래서 문제고 우리나라 동양이들 두상이 이쁘지 않아서 밀면 굉장히 사실 뭐 이건 우스갯스로 하는 거지만 우리 교정 선생님 머리 이렇게 1m 넣으시잖아요. 이렇게 넣으시잖아요. 이렇게 덮어 놓으시잖아요. 달리기를 못하세요. 달리기 하면 대역 재현되세요. 대역 재현되니까. 그냥 밀면 되는데 좀 나이 뭐가 보이니까 그럴 수 있죠. 여기 또 3647님이 이마가 넓으시다고 그러니까 앞머리 내리실 생각 없나요? 이렇게 아저씨 같다고. 오늘 잘랐어요.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잘라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왔을 거 같아요. 어제는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전혀 저희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 근데 최근에 연애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.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제 저 여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지인들이 말린다고요?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의 고민이기는 한데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진영이 형이 항상 이제 옆에 저랑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윤성희도 그렇고 진영이 형도 걱정을 많이 해요. 여우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. 여우. 그러니까 형이 봤었을 때 윤성희가 봤었을 때 여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여우가 이제 착한 여우가 있고 나쁜 여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는 항상 나쁜 여우만 만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. 아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?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다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. 그 여자의 과거. 그 과거가 있다 보면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았을 때 그거를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할 수가 있잖아요. 여자가? 여자가. 그거를 다 정말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헤어져. 본인도 근데 그 과거가 그 여자만큼 파란만장해요? 제 과거예요. 어떻게 보면 과거가 파란만장할 수도 있죠. 그럼 뭐 쌤쌤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저기요. 개나 생각하는 건 뭐예요? 갑자기 뭐 금이지? 너무 파란만장해가지고 과거 얘기하니까 목이 나가네. 아니 근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 나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. 봉태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 나를 만날 때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김구라 씨는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? 그잖아요? 아니 진짜로 저희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. 과거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호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첫 남자친구 내가 첫 여자친구여야만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저는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과거는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전 거 한 17범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글쎄요. 아니 근데 김윤정 씨 옆에서 보잖아요.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나쁜 여우 같은 스타일도 봤을 거 아닙니까? 천연호 씨. 그럼 김윤정 씨는 뭐라고 조언해주세요? 근데 미리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 기운이 안 좋았었어요 항상. 기운이? 그런 나쁜 여우들은. 그래서 형 좀 아닌 것 같은데. 느낌이 안 좋아요? 근데 이미 형은 또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. 이렇게 푹 빠져서.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후회는 하는 거죠. 표정이 진짜 기가 막히네 김윤정 씨 표정이. 살아있네. 이거를 즉석해서 한번 국민투표에 저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뭐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국민투표라기보다는. 여쭤보죠 뭐. 국민이 있었습니다. 챔들한테. 샵 0600 해서 이제 과거가 있어도 뭐 괜찮지. 나 만난 이유가 중요하지 하면 1번. 솔직히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1번은 뭐 상관없다. 괜찮다. 우리 방수 씨는 어때요? 예? 어때요? 하하하하. 어 뭐 과거에.